고도코의 골프클래식 고도코의 골프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쉔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미스샷 중에 최악의 스윙이죠 바깥으로 들어서 바깥으로 들어서 안쪽으로 쉔크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넥 부분에 공이 맞아서 공이 오른쪽으로 튀어가는 겁니다 스윗스팟의 안쪽에 맞기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는 쉔크에 나가야 되는데 최악입니다 미스샷을 하고 나면 너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필드에서 어떻게 하면 쉔크를 방지할 수 있는지 그 응급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쉔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운스윙 플레인이 굉장히 플랫하게 내려오면서 체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초보들 같은 경우는 스윙을 하면서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원래 있던 자리에 클럽헤드가 제대로 오지 못하고 약간 앞쪽으로 가면서 쉔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면요 쉔크가 난다고 해서 공에서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쉔크가 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평상시보다는 한 반개 정도 멀리 쓰는 거는 물론 필요하고요 조금 멀리 쓴 상태에서 팔을 길게 뻗어서 아예 그냥 쉔크의 넥 부분에다가 어드레스를 하고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데요 체를 바깥으로 들어서 그리고 안쪽으로 토로 때리는 겁니다 팔자 스윙처럼 하는 건데요 클럽헤드가 인사이드로 가게 되면 자꾸 업어들어오게 되니까 자꾸 오버드탑이 되게 되고 오히려 테이크어웨이를 바깥으로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쪽으로 돌아오기가 싫으니까 헤드를 바깥쪽으로 들어서 그리고 다운스윙 때는 안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헤드를 바깥쪽으로 들어서 그리고 다운스윙 때는 안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굉장히 토 쪽으로 공이 맞게끔 쉔크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처음 조금 멀리 서서 팔을 뻗어서 4개 다 클럽을 대놓고 바깥으로 들어서 안쪽으로 치게 바깥으로 들어서 안쪽으로 치게 바깥으로 들어서 안쪽으로 치게 타점이 점점 점점 더 앞쪽으로 오게 되니까 필드에서 쉔크가 나서 갑자기 당황해서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넥 부분에다가 어두에스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팔자 스윙 한번 해보시면 쉔크는 금방 없앨 수가 있을 겁니다 고덕호의 골프 클래식이었습니다 처음 조금 멀리 서서 팔을 뻗어서 아예 그냥 슬럽의 넥 부분에다가 어두에스를 하고 대놓고 바깥으로 들어서 안쪽으로 치게 바깥으로 들어서 안쪽으로 치게 바깥으로 들어서 안쪽으로 치게